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대에 오릴 때부터 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대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면 주로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 귀신 들려갖고서 간질을 하고 또 귀먹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한 그래서 그 자녀를 둔 그 자식을 둔 아버지가 주님께 와갖고서 이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간곡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이 아이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많이 헤매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병원에는 안 가봤겠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병원이 있겠느냐 그러듯이 의사를 안 만내봤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접했습니다. 그래 주님의 제자들한테 고쳐주옵소서 하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병이 걸렸느냐 언제서부터 그랬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그 아비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귀신이 거꾸로 트리게 하고 또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일으키 했나이다 하고서 고백을 하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랬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이 아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저기 소문 듣고서 다녀봐도 소문은 무성합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역사가 있다. 저기도 주님의 역사가 있다. 또 다른 곳에도 주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말로는 엄청나게 풍성하면서 다 날 것 같은데 가보면 호빵을 치고 가면 호빵을 치고 못 고치고 그럽니다. 결국은 주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친다는 그 소문의 소문까지 듣게 됐고 주님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 앞에까지 와서 제자들한테 안수를 받았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확실히 어떤 소문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거기에 무슨 소문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고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소문이 전 유대에 퍼져나가는 그 그때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불쌍히 여겨 고쳐 주셔서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병을 고쳐 주셨을 때에 말씀으로 고쳐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을 대고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말씀으로다가 깨끗함을 받아라 할 때에 치료를 받았고 귀신이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왜냐? 성경을 기록한 것이 주님이 말씀한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곧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이 귀신이 떠나가라 할 때에 아이가 깨끗함을 받은 것은 뭐냐? 그것을 기록했거든요. 즉시 복음은 살아서 생명력이 넘쳐 그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주님 복음 주님 복음에도 거기에 어떤 능력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과의 먼 거리가 먼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겉모양만 증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이 옷을 걸쳐야 되는 것 마냥 주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뿐이지 사실 주님이 아니다. 주님을 만나면 치료받는 것 할렐루야 뭔가 덜 만났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는데 첫 번째 치료를 받으려면 심령의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려면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그 아비와 아들이 만약에 주님을 찾았다 그러면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 그걸로 온전히 만나는 게 아닙니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은 다음에야 이수님을 보게 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전에는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가지고서 당장 내 사정만 얘기하는 형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귀신이 들어와서 능겨배키게 하고 병을 낳게 하고 간지를 주고 귀머리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이렇게 큰 귀신이 들어왔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작은 것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는 그 아비나 그 아이에게는 큰 것이 계속 괴롭힘을 주니까 그냥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이 있는 데 또 처박게 만들고 막 귀신이 계속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신앙생활한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작은 것이 괴롭혀가지고서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넘어지게 하려고 그대는 역사하는 영들이 귀신이라고 하면 아주 싫어하죠. 세상 잠령들이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없어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줄 미십니다. 아주 깨끗한 줄 알고 있어요. 전부 다들 그렇게 깨끗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어가지고서 술을 먹고 다른 생각을 하고 가정도 파괴시켜버릴까 그러고 가정도 떠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그게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적으로 볼 치기에는 뭔가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그랬지만 어떤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면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도 답답하게 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흑암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주 굉장히 뻔드름하게 말씀 말씀 말씀하고 사랑 사랑하면서 이상하게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말씀 말씀 하면서 말씀이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고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생명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고 참어야 되고 노력해야지 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되고 금방 열매를 많이 안 달려도 좋아요 40대에 39대 맞은 것으로다가 바울은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많은 열매가 안 달리고 으도 맞았다니까요 그럼 나중에는 열매가 됐어요 성경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일리아를 생각할 즉에 나는 그것을 요즘에 와서 깨달았는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지금에 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봐요 일리아가 사랍닭과부를 만났죠 그렇게 하고서 사랍닭과부가 조금 남은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다가 그거를 다 해갖고 바쳤죠 그 다음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서부터 3년이 넘는 세월을 계속 기적이 일어나서 같이 그 사랍닭과부의 가정과 일리아가 먹고 살았어요 그럼 그런 기적이 벌써 하루 일어나고 이틀 일어나고 계속 일어난다고 그런 날이면 무엇하러 그만큼씩만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계속 줄줄 나오게 없어서 이러지 그리고 계속 밀가루가 쌓이게 해주셔서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이 논아주지요 그럼 복음 많이 전파되고 내가 선지자다 할 거 아니요 근데 어째 3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계속 똑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시느냐 나 같아도 계속 주 없어서 하고 마술 부리듯이 할 텐데 오찌게 성경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것만 계속 본인하고 그 가족만 먹고 살았어요 속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많이 그냥 창고에 그냥 밀가루로 그냥 쌓아주시지 기도만 하면 막 팍팍팍팍 불어나게 하나님은 천하 것이 하나님 것인데 아니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만큼씩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왜 그렇게만 역사하시려 이미 일리아는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만 나타나도 감사하겠습니까 주의종들도 그런 능력만 나타나면 그걸로 감사하겠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욕심이 생겨요 어째 하나님 이렇게 뺏기 욕사 안 하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서 뭘 망한다는까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옵소서 지금도 오늘날도 세상 신들이 들어와 갖고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이 답답함을 물리쳐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고쳐주셔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보고 이 사람들만 고침받았네 그게 아니요 여러분들도 고침받아야 될 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에 넘어지고 물에 능겨백히지 않을 뿐만 아니지 어떨지 어떻게든 물에 담그기도 해요 신앙생활하다가도 그 물이 뭡니까 세상물이죠 그랬다가도 얼른 빼갖고 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쫓아다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쫓아와야 됩니다 교회로 쫓아와야 됩니다 신령한 영광이 나타나는 곳으로 쫓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소원은 과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받는데 그때는 이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간접적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이런 환자가 거의 한 70% 치료받고 30%는 남았지만 70%는 치료받았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70% 치료받으면 가요 그냥 감사하지 않냐고서 에이 다 굳혀주지 않네 하고 가버린다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고통을 70%를 덜어주셨으면 그거로 감사합니다 하고서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나머지는 나의 질값입니다 가슴을 쳐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춰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신을 비워야지 쫓아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은 걸려가지고서 교회로 전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약을 주는 거는 믿어요 계속 그거로다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 침을 맞아야지 된다 이런 거에는 이게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치료받았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 영광이 나타나면 그래도 한 번쯤 구경이라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는 더러운 죄악의 찢기를 토해내고 깨끗해져야만이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속에 물로 된 잔을 비우고 말씀의 포도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지 됩니다 치료받은 자는 평생 주님의 은혜 구원을 구원받았음을 감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 쉬게 해주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병에서 너희들을 해방해 주리라 할렐루야 온 세상에 염려 걱정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염려 걱정에서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가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에 우대권 목사는 고생을 안 한 사람이다 그리고서 훈련 받는 신앙의 훈련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사회에 나가서 고통도 받고 훈련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고생도 안 하면서 설교로만 빤드름이 하지 이런 고생을 해봤는가 이런 고생을 해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숱하게 간증했습니다 거의 35년이라는 세월을 돈이 없이 사는 사람 돈 전두사 때 교회에서 주는 거 그냥 한 달 먹을 쌀하고 그리고 어디 갈 때 차비 밖에 안 줬어요 그래도 나 전두사 일을 했어요 정신이 없죠 우리 사모님이 아기 낳아서 드러나 있는데 몇 국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와서 참기름 떨어뜨려주고 갈 저기도 없었다니까 몇 국만 끓여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는 날이면 울면서 사모님 목사님 내 사정이 이런데 설교만 잘하시지 이렇게 저기합니까 하고서 따지려고 그러는데 나 그전에 다 과정 겪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래도 일을 해서라도 월급이라도 받아갖고서 잘 먹고 살고 그랬지만 그런 돈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우창에 어느 집에 꽁짜로다가 헛간빵을 줬는데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당이라도 실어줘야지 되고 모자리 하는 날이면 그거 밥이라도 우리 사모님은 날려다 줘야 돼 어떻게 공짜로 그냥 그거 방 하나 비워줬는데 그거 어떻게 그냥 살아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다 겪고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다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겪고 나면은 훈련을 잘 영적 훈련을 받으면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내서 해방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줄 믿습니다 건강을 줄 줄 믿습니다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냈다고 말로만 하지만은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내세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도 배웁니다 주님의 희생도 배웁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것도 배웁니다 주님의 복음도 진짜 복음이 뭔 줄 알게 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하고서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이 답답한 것입니다 왜 속이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생활의 형편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평강에 주로 다가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초가집에서도 감사며 죽을 먹더라도 감삼이다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전도사 때요 사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서 그렇죠 음식을 만들어 놓고서 불때 갖고서 이렇게 해 먹고 그러면서 그냥 전도사 생활을 한 것이지 감사합니다 소리를 못 했어요 그 정도 경지에 올라가야지 뭔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아세살량 헤매는 것처럼 그냥 보따리 싸고 이리저리로 헤매고 도로 다니고 그러는데 이 교회에서 벗어나면 어디 좀 더 교인이 좀 민명이라도 더 있는데 좋은 데 가서 묵회를 하나 이 생각만 하고서 어려우면 거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더 큰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서 그거 못 이기는 날이면 더 어려움 당해요 계속 도로고 다니고 그래도 내 마음 속에 채워지는 것이 채워지질 않는데 그것이 뭐냐 그걸 족하게 여기고 살아야지 되는데 주의종들도 뭔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의종들도 뭔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주의종들도 뭔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주의종들도 뭔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주의종들도 뭔가 바람도 좋고